젊은 변호사들의 갑질을 일삼는 소위 블랙로펌에 대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블랙로펌 때문에 기성 법조인과 청년변호사 간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대한변협이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87명을 상대로 조사해 어제 발표한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실태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료를 보면 현행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의한 실무수습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33.7%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6개월 의무실무수습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도 56.2%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지 않다 23%, 그렇지 않다 17.6%로 40%를 넘는 변호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불신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7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최근 개인 법률사무소를 기업한 한 청년 변호사는 실무수습 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한변협 설문조사를 보면 교육과정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블랙로펌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변호사님들이 차세대 변호사들을 이끌어주기보다는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느껴 세대 간 갈증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6개월 의무 실무수습 기간을 채우기 위해 한운수 없이 견디고는 있지만 기성법조인의 엘리트 의식과 소위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식의 구세대적인 강요에 따른 고충이 크다는 겁니다. 그간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넓게 보면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갈등도 세대 갈등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법조계의 세대 갈등 자체에 대해선 강과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청년변호사층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사법시험 300명 합격 시절에는 대다수가 판검사로 임명됐고 변호사는 판검사를 퇴임한 후 시작해 변호사들의 연령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년 1,6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쏟아집니다. 변호사 업계도 과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급변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사법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젊은 변호사들은 잘 모르고 들어온 변호사 업계가 수인비리, 정관예우 등으로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그 씁쓸함도 토로했습니다. 어디든 취업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요새 우병우나 유해원 같은 정관예우 관행이나 잘못된 그런 관행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기성 법조인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청년 변호사들이 수입료 배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한변협이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화합을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를 2017년에 구성하고 화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세대 간 갈등을 좁히기 위한 실제적 대응 마련에는 미흡했다는 겁니다. 블랙로펌과 이로 인한 기성 법조인과 청년 변호사 간 세대 갈등 쉽지는 않지만 법조계 구성원 모두가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반드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